네 안녕하세요 차트선생입니다 자 참 신기하게 참 신기한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간지표라고 있죠 인간지표 어 인간지표라고 많이 있습니다 제가 DS단석을 35만원부터 찍었거든요 35만원부터 근데 제가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뭐라구요 이거 25만원 깨집니다 25만원 깨지고 나서 반등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뭔소리냐 단석 35만원 여기서 반등한다 30만원일 때도 여기서 반등한다 25만원일 때 여기서 반등한다 다 반등한대요 근데 지금 25만원 깨졌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제 말이 맞았죠 근데 지금 뭐라는 줄 알아요 댓글창 가관도 아닌데 자 뭐라고 하냐면은 야 단석 20만원 깨진다 20만원 깨지고 어떻게 19만원 찍고 나서 반등할까 말까다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웃기지 않아요 그렇게 35만원 안 깨진다 했던 사람 30만원 안 깨진다 했던 사람 25만원 안 깨진다 했던 사람들 전부 다 어디 갔습니까 그죠 갑작스럽게 뭐라 그래요 이제 자기네 손절하니까 배가 아픈거지 손절하니까 배가 아픈거야 손절하니까 20만원 깨지고 올라갈거래 20만원 깨서 내려갈거래 왜? 왜 이러겠어요 손절하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세력들은 전부 다 뭐한다 개미를 털고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털린 개미들 많습니다 털린 개미들 많구요 뭐하길 바라요 이제 개박살 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절대 박살 안나요 왠지 알아요 세력들은 여러분을 터는게 목적이었거든요 25만원 깨질 때 털린 사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분명히 25만원 깨지고 들어가라고 했어요 물타는 것도 자 이제부터 안티들이 뭐라고 합니까 20만원 깨진다라고요 왜 깨진다 해요 자기네들 손절했으니까 그죠 단석이 20만원 깨져야 될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죠 성장성이나 실적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5만원을 깨고 가야된다라고 한 이유는 단 한가지에요 뭐에요 자 여기 물려있는 개미들이 하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디 25만원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 절대 안 깨질게 안 깨질거 안 깨지겠지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깨진다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반등할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더라도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람들 뭐하러 본전을 줍니까 다 25만원은 안 깬다고 생각하는데 밀어버리면 어떻게 손절할게 뻔한데 그죠 나라도 세력이라면은 손절시키고 올리겠어요 왜 싸게 물량을 받으면 되는데 뭐하러 비싸게 물량을 받아서 올리냐구요 그것도 한주에 10만원 차이 나는데 그죠 무조건적으로 눌렀다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 아마 많이 털렸을거에요 이제부터 딱 적당히 확실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자 반등 타점은요 20만원 위에서 나와요 20만원 안 깨집니다 심리가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건데요 자 25만원 안 깨진다고 했던 사람들이 있죠 이거 깨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20만원 깨진다라고 해요 이게 사람들이 웃겨요 25만원 안 깨진다 했던 사람들이 25만원 깨지잖아요 그럼 20만원도 깨지고 간다라고 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손절했으니까 그리고 이 구간 깨지고 이제 짜증나는 거죠 근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더 전부 다 25만원 깨졌을 때 사람들의 심리가 이거 개잡주다 20만원 깨지고 간다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력들은 어때요 이미 다 여러분 생각을 잃고 있다 어떻게 20만원에서 반등한다라는 거죠 이거 위에서 근데 이 정확한 반등 타점은 제가 보는 신호가 나와야 됩니다 신호 이 신호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반등 타점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 반등의 타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잡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호 드릴 거예요 이제 매수 타점 왔습니다 이제 기회 잡으셔야 돼요 자 신규 매수나 아니면 어떻게 추가 매수 타점 지금 잡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발 안 듣고 이런데 40만원 이런데 구간에 물려가지고 아무데서나 30만원에서 물타고 25만원에서 물타고 25만원에서 물타고 35만원에서 물타고 그럼 어떻게 돼요 평단만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봅시다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요 자 40만원에 물렸어요 그죠 두 주 물렸다 하십시다 두 주 근데 30만원에 두 주 물탔어요 그죠 그럼 평단 얼마예요? 평단 얼마예요? 35만원이죠 35만원이죠 그죠 쓴 돈 얼마예요? 60만원입니다 그죠 60만원이에요 근데 만약에 잘 생각해 봅시다 40만원에 두 주 물려있는데 물을 20만원에 사십시다 20만원 20만원 몇 주? 두 주 샀다 두 주 두 주 샀어요 그럼 평단 얼마예요? 평단 30만원이죠 그죠 근데 든 돈은 얼마예요? 4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여긴 60 들어서 평단 35만원인데 얘는 40 써서 평단이 얼마예요? 30이에요 그럼 여기가 60 썼다고 칩시다 60 써서 세 주를 물탔다고 쳐요 그럼 평단은 어떻게 됩니까? 평단 2만 7천원 됩니다 27만원 정확히는 나누면은 잠시만요 정확히는 28만원 정확히는 평단이 28만원 됩니다 그죠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타는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부분이고 제가 25만원 깨고 한다라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여드리고 나서 판단하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25만원 무조건 대응 자 12월 29일입니다 자 볼게요 뭐라고 하는지 자 여기 영상이거든요 보세요 제가 뭐라고 하는지 정확히 체크해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구간을 돌파해 줄 가능성이 있겠느냐 봤을 때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구간에서 이러한 매물대를 소화하고 나서 개미들 한번 털어주고 급반등 나올 것이다 이 타점을 정확하게 잡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 25만원 깨고 가는 부분 확실하게 대응하십시오 지금 남들 다 갈 때 빠진다고 하면은 욕먹고 남들 다 빠진다고 할 때 간다 그러면 또 욕먹고 그래서 개미 반대로 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제가 이쪽 소통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소통방 전부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010 920 163 구독과 좋아요는 무조건 눌러주셔야 되고요 그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자 확실한 타점 알려드릴 거고요 확실한 기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목표가 설정까지 완벽하게 도와드릴 거니까 체크하시고요 얘네 2차전지 이 폐메터리 관련돼서 리사이클링 사업 이제 시작했죠 요거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아직 어 높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밸류에이션을 높여가면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한다 어 분명하게 우상향 흐름을 단계적으로 나타낼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된다는 거고 선생님 2024년도에는 전기차가 많이 안 팔린다라고 하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해 봤죠 근데 폐메터리 같은 경우는 자 2019년부터 전기차가 팔려서 2023년도까지 전기차가 많이 팔렸죠 그럼 이 전기차 판매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폐메터리는 5년에서 6년 뒤에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폐메터리 성장성은 전기차 판매량에 비례합니다 그죠 이런 상승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률이 다른 회사들은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성일하이텍부터 세비킴까지 근데 DS단석 반영 됐을까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해봤을 때 현재 구간에서 DS단석 분명한 것은 반등 타점이 이제 나왔고 현 구간에서 타점 잡아가야 된다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010-920-63 이쪽으로 구독 꼭 눌러주시고 무료 입장 부탁드립니다 이 폐메터리 사업에 대해서 이 DS단석이 지속적인 성장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 제가 이 투자 설명서에서 확실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폐메터리 쳐볼게요 자 이쪽에 폐메터리 관련된 매출이 나오죠 폐메터리 리사이클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오고요 자 지속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었죠 그죠 지속적으로 성장성에 대한 훼손이 있었는데 2021년도 잘 보십시오 자 여기서 매출액 증가 얼마에요 얼마 27.16% 그죠 27%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도 35% 성장했어요 영어 미익률 자체도 손실만 보고 있다가 2022년도부터 어떻게 됐어요 자 영어 미익률 보면은 자 2022년부터 40% 그리고 2배의 영어 미익률의 증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단기 순위액 비교해보면 12%에서 200% 그죠 3배의 상승이 있었다라는 거 엄청난 성장성이죠 이 성장성 그냥 반영됐냐 안됐 반영이 됐냐 안됐냐 안됐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성장성만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반등이 세게 나올 건데 이 부분 이 폐배터리에 관련된 이슈가 아직 부각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반응이 안나오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뉴스와 그죠 제가 갖고 있는 뉴스와 이런 뉴스 유료 뉴스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유료 뉴스 있어요 이 유료 뉴스 가지고 있고요 요거 단기적으로 소통방에서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유료 뉴스 받아가시고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뛰어났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뭐예요 반영되지 않은 성장성 이거를 계산하면은 뭐가 된다 목표가가 확실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목표가 주주소통방에서 전부 다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010-920-163 이쪽으로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뭐하자 타점과 목표가 받아가자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